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담은 노력은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즉 성공과 연결되는 말이 될 텐데요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 바로 우리나라 로봇 관련 일에 대해서 한 핵을 그으신 분입니다 세계 최초 마이크로 로봇 기술을 개발한 전남대 로봇연구소 박종호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최근 근황이 어떻습니까? 계속 바쁜 것 같습니다 어떤 걸로 바쁜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내느라 바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또 다른 쪽에 응용하기 바쁘고 또 새로운 구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종호 교수님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2010년 올해의 과학자로 선정되신 분이잖아요 늦었지만 축하를 드리겠고요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상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는데요 이번 과학자 상을 받고 약간 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축하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신문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가 그날 말로 신문의 도배가 됐다고 하죠?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니까 이런 페이스북이 오르더라고요 이 까다로운 과학기자로부터 상을 받아서 확실하구나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과학자 상이 이름이 멋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갑자기 과학자가 됐구나 생각도 들고 해서 참 2010년도에 상당히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분들 하면 보통 까다로운데 과학기자협회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06년에 국내 최초로 국제로봇 회장을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05년에 국제로봇연맹 부회장을 거쳐서 2006년에 회장을 했는데요 네 세계적으로 주도하는 나라가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미국이거든요 그쪽에서만 계속 회장을 했는데 세계 권역 외에 제가 회장되긴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의미가 큰 것 같은데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깡통 로봇에서도 로봇 장난감을 많이 갖고 놀잖아요 우리 교수님 어린 시절에도 로봇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 특별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만 아주 어렸을 때는 소방차에 올라가는 소방관 조그만한 빨간 그런 장난감 그런 로봇이 올라갈 때 그 당시 아주 어렸을 때는 저게 정말 속에 사람이 있는 거 그 정도 호기심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시절에는 과학에 관심이 많으신 겁니까? 글쎄요 그냥 착실한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꿈과 계획보다는 그때그때를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그럼 언제부터 로봇에 관심이 많으셨습니까? 네 제가 1981년 말에 과학기술체 장학생으로 독일의 IP라는 연구소에 유학 박사과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게 그 연구소의 소장님이 세계적인 그런 공학자분이었습니다 거기 가서 로봇이라는 데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좋은 계기였죠 그 로봇을 처음 접했을 적에 어떤 느낌이었습니까? 일반 모든 과학기술이 다 똑같이 어렵고 또 나름대로 보람있는 분야입니다마는 특히 로봇 분야는 사람들이 더욱 좋아합니다 이러면서 상당히 로봇 분야에 좀 더 프레미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관심도 많고 기술의 척도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우리 교수님 하면 최초라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암치료용 박테리아 로봇, 혈관 속으로 움직이는 마이크로 로봇 등을 국내 최초로 넘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셨는데요 다양한 로봇을 개발하게 된 계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글쎄요 계기라기보다는 항상 새로운 데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럼 교수님이 독일로 유학을 갔을 때는 언제쯤이었죠? 1981년 12월 말입니다 29일인가요? 네 뭐 정확히 계산하고 계신데 보통 그 당시면 우리나라가 로봇의 불모지 나라 중에 하나